모르겠으면 따라해라 제 레시피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염색교육 전문 강사 태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기성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성품은 이미 색상이 완성이 되어져 있는 염색약입니다 그렇지만 고객님의 모발 베이스는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성품을 사용하시면 원하시는 색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레시피를 따라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용을 이제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 1인 살롱을 운영을 하시는데 교육받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염색을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 위주로 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가 없으시다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컬러 마스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